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풋박스의 Set Mandatory 함수와 Can Mandatory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함수를 사용하면 Mandatory 속성의 현재 설정 값을 확인하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Set Mandatory 함수의 파라미터로 속성 값을 직접 설정하고 Can Mandatory 함수로 속성 값을 확인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풋박스입니다. 현재 Mandatory 속성 값은 펄스입니다. 인풋박스 아래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Get Mandatory 함수로 현재 Mandatory 속성 값을 확인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 Mandatory 함수로 Mandatory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. 현재 Mandatory 속성이 False이기 때문에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False가 표시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Mandatory 속성이 True로 설정됩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다시 클릭하면 이번에는 True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